군산동국사 소조석가열의 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국사에 있는 조선시대의 불상이다. 2011년 9월 5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되었다. 군산동국사는 1909년 일본인 조동종 승려 금강선사가 개창한 사찰로 1956년 6월 12일 불교전북교당에서 인수하여 동국사로 개명하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동국사 경내에는 일본식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로 등록되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열의 삼존상은 원래 금산사 대장전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국 스님이 전북종무원장으로 재직하던 1950년대 후반 이곳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가섭과 안안존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언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순치 7년 6월에 조성불사를 시작하여 9월 2일에 공사를 마쳐 금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불상조성에는 벼감각성과 호연태호 등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양대 문파의 최고승이 참여하여 증명하였고 조각은 응매를 비롯한 관해 천명 성률 노원 사준 뇌인 등 6명이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가열의 상에서 발견된 시주질에 따르면 불상조성에 참여한 승속이 무려 1050여 명에 이르는데 이것만으로도 당시 불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응매는 1614년 수화원 강민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고 차화원관에는 1633년 인균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김제귀신사 영산전 석가열의 삼존상 및 16나안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성률은 1633년 수화승 무혐과 함께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 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주자 중 신경 도우 쌍조 희장 등은 17세기 중엽경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다른 유파의 조각승이 주도한 불사의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의 구성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열해를 중심으로 상수제자인 가섭과 안안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석가열의 삼존영식이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듯 가섭은 늙은 비구형으로 안안은 젊은 비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 흙으로 완성한 목심소조불상이다. 우선 석가열의 상의 머리는 육개와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가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다령의 중앙개주와 반구형의 정상개주를 갖추었다.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한 얼굴은 양볼과 턱선을 두툼하고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코는 높고 큼직하며 콧방울을 크고 두툼하게 처리하여 중후하면서도 개성적이다. 적당히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시선을 깊이 있게 처리하여 온화하고 자비롭다. 얼굴에서 풍기는 중후함은 1633년에 조성된 김제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열의 좌상이나 익산심곡사 아미타열의 좌상 등과 유사하다. 차계 형식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장의 대위로 걸쳐 입돼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 차계법이다. 대위는 두텁게 처리하여 신체의 굴곡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데의 자락은 한 번가량 날렵하게 반전시켰다. 대위에 표현된 주름은 선의 강약 변화가 거의 일정한 직곡선을 사용하였으나 흙으로 빚은 탓인지 부드러우면서 골이 깊어 입체적이다. 가슴 아래로는 대각선으로 한 번 접어 단순화시킨 군위가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불룩나온 복부의 곡선이 간취된다. 특히 양쪽 어깨에 표현된 골깊은 입체적인 y자형 주름과 역 y자형 주름을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수인은 손가락마다 미묘한 변화를 주어 잔잔한 온율이 느껴진다. 자법은 길상자로 왼쪽 넓적다리에 올린 오른발은 노출하였고 대위자락에 덮인 왼발은 윤광만을 표현하였는데 조선 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반전하며 내려온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 발가락 위로 드리워진 소맷자락은 입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무릎 앞쪽으로 중앙에 넓은 팔자형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진 부채꼴 주름은 17세기 전 중역형에 활동한 인균파 작품과 유사하다. 가섭과 아나는 최근의 개칠로 인해 세월이 주는 고고한 맛은 없다. 가섭은 가사장삼을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왼쪽에 실입하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미소짓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이다. 그는 두타제일의 수행자답게 수행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얼굴에 주름, 노비구의 노세안 골근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진 다음 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 천마디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비로자나불의 직원인처럼 지은 이러한 수인은 가섭존자의 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잘생긴 청년 비구영의 아나는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실입하였다. 두 손은 모와 합장하였다. 두 상의 주름은 석가불상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 입체적이다. 이 석가열의 삼존상은 양식상 양감이 풍부하고 중후한 상호,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중한 신체비례와 양감, 부드럽고 입체적인 선묘, 그리고 옷주름 표현 등에서 17세기 전중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응원인균파 내지 무연파 불상조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상조성에 참여한 화원 가운데 성율이 이에 앞서 인균과 무혐의 보조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동국사 석가열의 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이와 관련된 오복병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물은 1650년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